거기서 스팸의 흡성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우리 김다구 선생님이 국궁이 있었어요. 또. 국궁. 들었다가 내리면서 하나, 둘, 셋.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잠깐만. 이거로만. 지금. 국궁이 있었어요. 또. 국궁. 또 하라고 막 그러는 거야, 이걸 보더니. 저랑 내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잘 싸요. 진중에서는 못 샀는데. 그렇게 못 샀더니 한 10발 중에 7발 팍팍 맞히는 거야. 연습했나 보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 지리를, 해미 없으면 지리를 너무 잘 알아요. 그 답사로 왔던 거야, 분명히. 내 길을 걸었거든요. 커피를 향기로, 그래서. 저거 싸워야겠다. 같이 할까요? 저요? 같이 하시죠. 제가 또 쏘면 또.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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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덕 김 선생님과 은덕 희 선생님이 함께하는. 한번 대결 한번 펼치죠.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하늘한 밤으로 할게요. 자. 거리 갈 거야. 자, 갈게요. 일단 근처까지는 가. 오, 직선으로 날아가는 가는. 커피내기. 아, 좋아요, 좋아. 안 보여줘. 아, 너무 좋네. 아, 너무 좋네. 오. 드디어. 하나.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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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감을 잡으셨군요. 아, 아이. 뭔가 불안한데. 세 개? 세 개를 맞추셨네요. 안 되겠다. 커피내기. 커피내기. 잠시만요. 오, 오. 우와. 우와. 이거 미리 와서 연습했죠, 여기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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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 맞춰. 역시 욕심을 버리면 커피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맞았네. 장난 아닌데. 이거 대부분 내가 한 거잖아. 아 좋다.